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트위터가 트럼프 후보의 계정을 그냥 폐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트위터 계정을 방문해 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 개 기사 때문에 거의 한 4년 만에 트럼프 후보의 트위터를 방문해 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이 남긴 타임라인을 따라 가지고 글을 한 번 쭉 봤습니다. 충분히 한 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상황을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4년 만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계정을 방문해서 타임라인을 역순으로 한 번 여러분들 추적해가면서 현재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여러분 특별하게 살펴본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런 내셔널 보트 아이디로 전 미국 투표자 증명서 신분증 신분증을 여러분들 제시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내용을 트럼프 후보가 올린 겁니다. 그래도 이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트럼프 후보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됐지만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도 그래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선거법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제도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선거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대통령이 이미 됐지만 선거할 때 신분증 사진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연방 차원에서 그걸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메일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글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글 대신에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과 일론 머스크의 편견 없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 트럼프 후보가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인력으로 보게 되면 구글이 너무 많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검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서치 엔진은 일론 머스크가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우기라는 여러분들 대규모 언어모델을 만들게 되면 다음 단계는 AI 에이전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 검색 엔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체 검색 엔진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메일도 만들려고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현직 여러분들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돕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자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타임라인을 촥 여러분들 도널 트럼프 보러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냥 방송사를 사겠다고 하면 어떤 플랫폼이 가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440억 불 한국 돈으로 55조 원을 지불한 거죠 터비트 이것은 그냥 사업적인 차원도 도움이 됐지만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랬습니다 돈 보통 사업가하고 일론 머스크가 다른 겁니다 차원이 생각하는 차원이 물론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고 또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무슨 뭐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 이 이야기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겠느냐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55조 투입해가지고 트위터를 사가지고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하고 공익을 보는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사랑하죠 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구의 이민자로 와서 크게 성공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스캔들이란 이런 걸 계속 취재가 발표하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440억불은 트위터의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도널 트럼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넨시 메이스의 투쟁을 찬성하십니까 이 넨시 메이스는 의회 내에서 여자 화장실 내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투쟁에 아마 의원인 모양이네요 하원 의원인 모양입니다 넨시 메이스라는 분이 성전환자인 남성이 여러분들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국내 많은 여러분 언론이나 식자층들이 트럼프가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본인이 이런 책임져야 될 나라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미국 현안과제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덴버 시장인 덴버는 민주당 시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마이크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도널 트럼프 후보가 취임한 이후에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마이클 존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법 이민자를 미국이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여섯 색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베렘 운동과 그다음에 성소수자를 여러분들 옹호하기 위한 블라이드 프레그가 교실 금지되어야 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나는 동의하죠 왜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초등학교 여러분들 교실에 이렇게 여러분들 육새끼를 달아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언연중에 조장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여러분들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지개는 일곱색이고 동성애자는 여섯색이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순한 일인 겁니까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여러분들 재앙할 수 없도록 어린 시그보다 세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같으면 여러분들 만일 캘리포니아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주로 이동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더라도 얼마나 이러면 악한 일인 겁니까 교실에서 노출을 증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성전환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얼마나 악한 일인 겁니까 미국이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여러분들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케팅이잖아요 유소년기부터 학생들에게 성전환을 여러분들 유도하는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중독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인 겁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게 악하다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못할 정도로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착하게 뭡니까 현안 문제를 이렇게 짚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 반듯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은 모든 미국의 주에서 여성 화장실에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하는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십니까 맨정신 바뀐 사람들은 다 예스로 하겠죠 바이올로지컬 맨인 거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남성 여러분은 닥터 파우치가 처벌받는 부분을 찬성하십니까 코비드 백신에 관해서 미국인들을 오도시킨 것에 대해서 속인 것에 대해서 닥터 파우치가 여러분들 벌을 받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존 케리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선언해야 될 그런 배란 끝에 서 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선거 문제하고 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팍스 뉴스 이름 대표적인 그런 앵커 했던 터크 칼슨이 여러분들 쫓겨나다시피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반 주류 언론보다도 터크 칼슨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를 괴롭혔던 뉴욕주 검찰총장입니다 레티나 제임스 기소되고 감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제목으로 뉴욕주의 검찰총장으로서 도널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코로나드 주에 있었던 베네일러블라 출신의 이름들 불법인민자가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일 겁니다 그는 라킨 릴리 양을 살해한 제목으로 음벌에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네요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면요 영어 표현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정말 4년 만에 처음으로 도널 트럼프 후보에 복원된 그런 X 계정을 들어가서 본 것은 시작은 도널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당선됐지만 더 이상 선거 공정성 훼손 때문에 선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트럼프 후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본인 제임하는 기관 또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국의 전주에서 선거에서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방 차원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 양반은 대통령 본인이 됐다고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나라를 생각해서 공정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구나 대한민국하고는 아무나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제가 이걸 보다가 오랜만에 타임라인을 따라가지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인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과제도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파악이 된 거죠 자 내친김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까지 여러분들 광고를 해가지고 요즘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대신할 수 있는 검색엔진도 여러분들 만들고 이메일도 만들다고 하니까 그거 구글 대신 여러분들 그게 출시되면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일러 역할을 해 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